안녕하세요. 더블 뱀입니다. 인사를 안 하시네요. 인사를 하면 이게 떨어져요.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셔서 머리에 끼우래요. 아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해요? 저희가 블레이드 앤스 오브 레볼루션 렘업을 붙도록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사전 등록 그리고 보페스즈 이벤트를 인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블레이드 앤스 오브 레볼루션, 킬링, 5천 원 쿠폰 그리고 다양한 렘업을 붙일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. 또 이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저희 무림맹 혼총교 잠시만요. 예. 잠시만요. 알려주세요.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입고 있는 무림맹 혼총교 한정판 후드티까지 30대 30 세력전에만 참여해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. 나도 받아가겠다. 이게 또 근데 세력별로 후드티 색깔이 다르니까 미리미리 와서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. 이거 안 올 수가 없겠는걸? 오시면 저희 보물성 그리고 저희 더블비 그리고 이설님 그리고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꼭 오셔서 다양한 경품도 많이 타시고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으로 다들 놀러오세요. 놀러오세요. 오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